아니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자 안 쏘는게 맞지 않을까? 아닌가? 쏘는게 맞나? 어 아 클로이 약간 좀 시무룩해졌는데 뭔가 자 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변했습니다 개같은거 저런 애는 쏴 죽여야됩니다 어 시간을 돌리고 우와 개 오래 돌려야돼 와 코피울리겠다 어 됐어 어디야 어 잘 됐다 잘못 돌렸나? 아 여기서부터 스킵 안돼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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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킵 싹 싹 싹 쏜다 빵 으엥 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잣됐습니다 안 쏘는게 맞아봤어요 오! 그래도 여러분 클로이 호감 샀습니다 이득? 이득이득 호감도 얻었어 그 근데 나도 위험에 빠졌습니다 괜찮아요 인생은 원래 스펙터클하게 사는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야 이쪽으로 가고싶지 않았는데 바로 나가버렸는데 프랭크에 빠졌어 정말 엄청나게 믿어 엄청나게 생각해 난 안팎이 없어서 그냥 손에 힘을 끌고 프랭크에 빠졌어 프랭크에 빠졌어 너의 능력이 있어 너의 능력이 있어 나의 능력이 있어 나의 능력이 있어 나의 능력이 있어 자, 저 걸을 수 있어 아 진짜 다른 세상이 있어 나의 능력이 있어 계속 말해 ㅋㅋㅋㅋㅋ 리얼 현실이네 ㅋㅋㅋㅋㅋ 어울려? 헉! 너는... 아, 아니 우리 섹시 없었습니다. 미친놈아, 형님. 너는 못먹었지. 그냥 돈을 쓴 적이 없어서 레이첼와 제가 이쁠거는 거에 도와줄 수 없었지. 그니까? 아니, 나 프랑크가 레이첼의 브레이슬렛을 줄 수 없을래. 뭐 생각하니? 나의 금 간거 같애. 머리 아파. 어, 멘탈 케어가 필요해. 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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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 우리는 그 중간에 연결이 오더라구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구나. 래첼은 여기 만나기로 했다고. 래첼과 우리의 친구가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너는 그거ены지 못해.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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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다 병이 계속 누워있어도 되는거야. 아, 알았다고, 그녀는 그렇게 멈출 수 있니. 기차 어우 불안한데 여기 누워있는거 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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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왜이래 또 왜이래 아 또 부작용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오일디의 모습이에요 오일디 오일디에 이렇게 태풍이 온다고 하는거 토네이도가 온다고 예언하는거 같은데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 말고는 보여주는게 하나도 없어 뭐야 뭐야 뭔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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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일이야 뭐야 아니 뭐 몸짓했어 또 아 개같은거 진짜 손 진짜 많이 가는 친구네 이 친구 진짜 신발벗어 개같은걸 진짜 신발벗어 신발벗어 아하 아니 뭐 뭐야 아니 신발벗어 아이씨 허참 진짜 아 기다려봐 뭘찾아 여기헉 진짜 이 뭐여기서 뭘찾아야돼 스위치 손잡이 아 안먹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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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게뭐야 이사열 자르마 도구? 주변에 있겠지? 어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니 개같은거 그냥 시간 돌려가지고 여기 누워있지 않게 하면 되는거 아냐?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거 아냐? 아니면 내가 저기서 먼저 치일게 어 저기서 먼저 치이면 여기 멈추지 않을까? 아닌가 그건? 어 어딨지 위에 있으려나? 올라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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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ㅇㄹ ㅇㄹ 내가 다가가야 어 어 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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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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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좋아좋아좋아 여깄다 여깄다 찾았다 맥! 이 나쁜 놈을 사용할수있어 좋았어 가자 알아서 알아서 시끄러시끄러시끄러 어 뭐야 뭐야 야 그냥 이걸로 자르면 안되? 아니 이걸 이걸로 자르면 이거 자르면 안되는건가? 야 뭐야 어디서 기차오는거야 근데? 오온다 기차온다 기차온다 어 진짜 리얼 기차오네 어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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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려 어 뭐야 아 여기 모르게 영상 아 이걸로 문 열수 있겠구나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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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똑똑해 어 똑똑해 똑똑해 좋아 자 문 열어 고로치 고로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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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치 빨리빨리빨리빨리 뭐있나 봐봐 어 빨리빨리빨리 여깄다 여깄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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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now I can pull a total mcguider 가자 가자 아니야 너 안죽어 너 안죽어 내가 안죽일거야 뭐야 이거 꺼납! 트럼을 벌러내고 이거 돌리는 것 이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야 치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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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음 한번 치는거 볼까? 어후후에에어엉 짠 지 viable 호호호호호 호호밋 꿀잼 꿀잼 자 돌리겠습니다 장난 그만 치고 돌리자 뭐야 이거 안 되어있던 거였어? 되어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하면 뭐가 좋아하는데? 와 야 소리 개무섭다! 어 죽었어! 아 뭐야 죽기 전에 시간 돌릴 수 있네 죽기 전에 시간 돌리게 되네 알아서 여러분 근데 이거 내리면 뭐야 안 내려가나 이거? 아 계속 안돼 하지 말아야겠다 저거 아니면 아예 그냥 돌린 다음에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된거야? 뭔가 안된 거 같은데? 잣 됐는데 여러분? 다른 방법인데 이거? 기껏 도구 다 모아놓고 이거 다 부셨어!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기껏 도구 다 모아놓고 다 부셨기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저거 도구가 왜 모아놓고 다 부셨기 때문에 근데 어떤 도구가 다 부셨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자르는 거 아냐? 아 맞아? 그럼 저거 도구 왜 모았는데 이거 자르면 어떻게 돼 근데? 궁금하다 오우 셰트 오우 셰트 아 아닌거 맞는거였어? 그러면 저 도구가 왜 있는거야? 그러면 저 도구가 왜 있는거야? 그럼 맞구나 저게 어허 어깨 어깨 뭐 다시 하면 되지 자 일단 이거 빼고 음 방법이 두가지야 상관없는거구나 뭐라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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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잘 됐겠지?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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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셰트! 오우 오오오오오 오오오 너의 미스테리어의 슈퍼히어로라 내가 너의 믿음의 소퍼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은... 나의 능력은... 클로이... 그건 괜찮다. 우린 알겠습니다. 빨리... 와... 진짜... 어... 나 엄청 좋아해주네 내 능력보고 혀바닥 갈색이겠다 임마 도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로이 나의 아트 레슨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하다고 불러진 것 같고 아무것도 재미있어하는 건가요? 들어봐, 이 능력은 요새 수업이 안 되는것 같다 맥주의 존재 맥주의 삶의 제 삶은 미 Müllerina의 adults? 조금 전혀иваем 잘못됐어. 듣고 어떤 문 cass 과제 analism 제 ch denk 저는 제 아티스트 요즘 chicos negative bilang 이따가 -...adan 그렇다 직 Girls small town inevitably Caro én 안녕, Armageddon. 그럼 우리 파티와 파티, Rockstar! 이렇게 말해, Professor Kreiss, superhero가 필요한 사퇴.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대가 그리고 하나의 최고의 생활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다시 시작되네요. 뭐야 끝이야? 여러분 에피소드 2 벌써 끝인 것 같은데 뭐야 나 몇시간 했지? 얼마 안한 것 같은데 와 게임이 시간 되게 빨리 간다 안 끝났네요 응 안 끝났어 응 아니야 역시 어쩐지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이 엘리트 혼란들이 많은 많은 공허설을 네탄나 프레스코드를 한 번 더 도스러워 너는 반대상 아니야 너는 반대상이네 반대상의 공허설이 딱딱한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입고 있는지? 미안해, 근데 잘생겼어 안녕하세요, 코트니. 잘한다. 진짜? 어... 저는 보떼스 클럽은 드레스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신의 정보를 필요할까? 고맙습니다, 맥스. 당신은 타이패션을 알지 못했지. 말해봐요. 제가 여행을 계산에 적용할 수 있으며, 파티에 대한 팁을 보낼 수 있으므로. 좋아요. 감사합니다, 코트니. 파티에 대한 인포도 나중에 보낼 수 있으므로. 리스트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흠 안녕하세요 근데 이미 개 많이 돌렸어 잣됐어 몰라 개같은거 그냥 뭐 알아서 살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차피 엔딩은 하나 볼겁니다 여러분 안녕친구야 안녕친구야 맥스 너의 카메라를 못 봤어 저는 항상 눈을 찍고 있는 사진을 찍고 믿음 i bet as long as you don't talk to everybody about all that shit with the sex and victoria it's over just another blackwell mini drama you mean stupid shit man i just don't give it to it what she want probably for all of us to talk about her like now then let's not you're pretty smart max see you at the game friday 애들한테 말 걸기가 너무 귀찮아요 다 쓸데기 없는 소리나 하고 교장쌤한테 말 한번 걸어볼까? 화재경보? 화재경보 화재경보가 있었는데 화재경보가 있었는데 모든 걸 네, 하지만 당신은 다른 것만으로도 불고 나는 무서워하지 못하네 그렇다고 말하지마. 블랙웨어 아카데미에 대한 겁니까? 우리 스크래치의 신선생님은 캠퍼 위험이 있는 새로운 외모에 대한 해방에 대해 케이트를 괴롭혔어? 이거 말할까? 별론가? 감시? 맨스천은 여기 모두의 실력으로 반응을 하고 싶어 기다려, 기다려 에이.. 밑보었어 규정쌤한테 그래도 말 안하는게 나아 이 경비야 띄꺼운데 어 웬일로 침착하게 나오지? 이거 내꺼라고 말을 해야겠죠 여러분?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클로이 있게 되니까 내꺼라고 말하자 어 웬일로 침착하게 나와? 뭐지? 이런식으로 말하니까 좋은 사람 같은데 침착하지 않지만 클로이에게는 너는 공격자인이시여 너는 그가 전쟁이 없지 내가 말하지 못했으면 내가 아무거나 안할 수 없을 것 같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더 이상 태어나서 그가 더 잘하는 것 같지 너희 아이들이 다 그가 케이트 마시 이거 두개 다 똑같은 인거 같은데? 아니, 케이트는 못살게 구셨잖아요 보다는 그냥 물어보는게 나을 것 같다 뭔가 어 그래도 잘 말했어 어 어린한테 문자 왔다 헤이걸 헤이걸 나 공상과학실에 있어 응 아직도 시간이야 워런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 아 아 이거 못갈라 넣었나? 아 개같은거 요 맥시펄 스마트 나중에 얘기해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엥 아멘 아 나 틀림 뭐야? 언제나 맥스는 언제나 말씀하셨는데 소디엄이네 에어, 지프, 아무것도, 아무것도 너무 힘들어 안녕, 프랜트 I was just thinking about you, Max. It's too bad you didn't sign the petition. Every signature counts. And yours might be the one that decided. Miss Grant, can I ask you a possibly dumb science question? You know my stock teacher answer. There are no dumb questions. Ask away. Would you add potassium or sodium to a chemical mix for this week's experiment? Neither. Unless you want a face full of powder. I would add chlorine. 염소? Okay, 됐어. 가볼게요. I'm sorry, Miss Grant. But I have to get going. Go on, Max. We'll talk again. Real soon. Hey, Warren. Are you okay? You look thoughtful. Maxwell's... asking me for... Have daddy... 염소. Wrong, Warren. You need to add chlorine. Not potassium or sodium. Chlorine? I don't think of that. I can't argue with a confident scientist. Let's try it. Oh my god. Eureka. She's got it. No, you got it. She's got it. Don't get mad. Dr. Caulfield? 귀여워 아니 저 멍든 건 왜 더 심해지냐 날이 갈수록 괜히 얼굴 볼 때마다 미안해 죽겠네 워렌을 도와드렸어 마크스의 큰 혈압을 봐 봐 너는 블랙웨어의 다음 하이선버그가 될 것 같아 안녕, 그랜트 마크스 저거 구하려다가 대신 막아줬습니다 오, 이건 내 좋아하는 시간이야 시즌 변화가 좋아해 이 모든 캠퍼스는 비주얼의 즐거움 저거 구하려다가 대신 막아줬습니다 저거 구하려다가 대신 막아줬습니다 너는 포토그라피를 좋아해 나도, 하지만 저는 아티스트가 없어 저는 사회에 대해서는 다 말이야 너의 숫자에 대해서는 말이야 말이야, 아직 여름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 저거 구하려다 저는 포토그라피를 기다리지 않는 것 같아 저거 구하려는 것 같아 저거 구하려는 것 같아 너는 아티스트, 그리고 저는 사이언티스트 이인과 양이 같은 것 같아 가볼께요 죄송합니다, 그랜트 자, 여러분 유튜브에 두치를 치시면 제 채널 뜨고 이것도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올라갈거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두치라 밥먹자 치시면 소통카페 나오니까 많이 가입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맥스 여기로 가볼까요? 당연히 너는 두려워 다 괜찮은 것 같아? 네, 제프리슨 죄송합니다, 제프리슨 너는 사진을 제거하기 때문에 하지만, 너는 알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맥스 너와 저와 함께? 저는 케이트 마우스에 두려워 너는 단순한 것 같아 내가 말할 것 같아 내가 말할 것 같아? 데이브가 케이트를 봤어요 신경쓰지 마세요 이 선생님 뭔가 불안하지 않아요? 뭔가 맘에 안드는데 나 이 선생님한테 뭐 말하기 싫은데 어떻게 할까? 말하지 말까? 어떻게 하지, 고민되는데? 어, 신경쓰지 마 개같은거 정확히 아무것도 미안해 미안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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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케이트는 지쳤어요 어, 내라고 해야되나? 네 래이첼 앰버 래이첼 앰버? 래이첼 앰버? 그가 케이트와 함께 하는 게 뭐해? 그 모든 그녀의 사기 포스터가 가지고 있는지 그는 그녀의 사기에는 생각하기 힘들어 래이첼는 매우 다운 것 같아 프린시플라 웰스는 너는 그 마음을 말하지 않았을 때 그는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을 때 그는 그념이 없다고 그는 그념이 없다고? 아니, 못 말하지 그는 그녀의 사기에는 지금 말하지 지금 말하지 지금 말하지 제가 모든 것을 말할 때 내가 그것을 믿을 것 같아 맥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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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스텔라야 스텔라가 다른 드라마에서 숨을 수 없을 것 같다 데이너, 너는 왜 이렇게 좁아 헤이든 나 지금 좀 할 것 같아 그래 말 안 걸게 미안해 어 얘네 좀 예쁠 것 같은데 어 얘네 걔네잖아 얘네 걔네 아냐? 빅토리아 옆에 같이 두 명 있는 애들 뭐지, 다니엘? 데이너만네 데이너만네 돼지국밥 잘 먹을 것 같네요 데이너만네 포동포동 배살 한 번만 만지게 해 줘 데이너만네 데이너만네 지금 안 돼, 맥스. 내가 견뎌하고 있잖아. 맥스는 죽을 수 있을까? 아, 분명해, 그녀가 우리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마시아, 이 장면은 이게 미스터로가 올라간다. 피치 힙스터로 돌아가고 싶다. 혹은 파빠라찌? 저는 사진을 원하겠다, 혹은 나 부터가 좋아. 너무 늦다. 미야우, 칼을 꺼냈어. 나는 미가를 겪을래. 하자 앉아 있어줄까? 모르겠지. 하자? 벽에 이 장면을 하자. 그것은 저것만 있잖아. assholes